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사은품은이요 아 아이템들이 팔렸는데요 아 이걸 어떻게 모이게 하지?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제일 비싼 아이템 아 이거 옆으로 좀 치워봐 120억짜리 아 비추스메달이 그디어 팔렸답니다 한 한달정도 걸렸는데요 116억4천만원 비추스메달 어 메달 아 아 무기메달 비추스메달 비추스메달 메달 자 메달이 105억에 제가 사가지고요 105억에 사가지고 120억에 팔았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뭔지 압니까 한달 걸렸거든요 제가 근데 이걸 또 사서 또 다른사람이 144억에 올려놨습니다 흐흐흐흐흐흫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